12신살과 공망 네, 잘 쉬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2신살과 공망을 한눈에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신살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알고 있는 분, 모르고 있는 분은 관계없어요. 특히 처음 역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12신살을 암기하는데 첫자만, 이같이 첫자만 해서 암기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살짜만, 뒤에다가 살짜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겁제천지연월망장반영역화 이거 절태양, 생욕대 외우듯이 매일 이것도 시간 나는 대로 3개월 동안 외우세요. 겁제천지연월망장반영역화 생욕대, 권왕세, 병사며 절태양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한 3개월은 매일 하세요, 매일. 지로하도록, 아예 머리에 인이 밝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단지 암기법이기 때문에 암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신사를 한눈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12운성이나 12운성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눈에 보는 방법 지난 시간에 가르쳐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12신사를 한눈에 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기로 인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천지연월망장 이런 시기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외우냐면 삼합을 기준으로 외우면 됩니다. 삼합. 삼합에는 인오술 신자진 사유축 해묘 해묘 이렇게 산합을 써놓고 산합을 써놓고 이후에다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인오술 여러분들 제가 제 첫 강의할 때 천강과 지지지를 순행 역행 자유롭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그게 돼야 이 삼합을 가지고 12신사를 한눈에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되는 사람은 그게 안되는 사람은 12신사를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우선 항상 이렇게 삼합을 써놓고 위에다가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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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진일 때도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 이렇게 사유축도 마찬가지고 천지연 망장반 육화겁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동일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밑에 거는 제가 공부를 위해서 지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인오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오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삼합에 인이 있다. 그럼 인오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 앞에 뭡니까? 인 앞에 축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됩니다. 축 축 이렇게 제가 의우라고 그랬죠. 인 진료인 축 축 이렇게 그러니까 인 앞에 축이라는 게 바로 보여야 돼. 왜? 지지를 역행 순행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은 인 앞에 축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 묘, 다음이 뭡니까? 인 다음에 묘가 있다 그다음에 오 앞에 뭡니까? 사가 보여야 돼요 오 앞에 사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를 순행역행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어야 이게 한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게 바로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미라는 게 바로 보여야죠 술 앞에 뭡니까? 술 앞에 유가 보여야 돼요 술 뒤에 또 뭐가 보여야 돼요? 해가 보여야 돼요 해가 보여요 그러니까 인, 오, 술 앞에다가 천지연, 망장반, 육학업 그러니까 인은 지살입니다 오는 장성살 술은 화개살 술은 화개살, 술은 화개살, 화개 그러니까 육, 육, 화, 겁 이렇게 그러니까 삼합을 넣고 천지연, 망장반, 육학업 이렇게 외워야 돼요 신자진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사주풀면서 신자진 대 해가 망이살입니다 신자진의 장성살 앞에 망장반이잖아요 장성살 앞의 망장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신자진의 해가 망신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좌 앞에 해가 있다는 게 이미 저는 바로바로 지지가 앞뒤가 바로 보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홉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홉 개밖에 안 되니까 십이 신사인데 세 개가 빠져서 세 개가 그래서 지살을 충하는 게 있어요 지살을 충하면 뭡니까? 바로 영맛살이에요 그러면 인호술, 인호술인데 신이 있다가 영맛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왜? 지살충이니까 영맛살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뭐야? 자 오를 충하는 건 자니까 장성살을 충하면 제살 제살이 뭡니까? 수옥살 그래서 장성을 때리면 충한다는 건 치는 거 아니에요? 장군을 때리면 어디가? 감옥 간다 감옥 간다 그래서 수옥살, 제살이 된다 화개의 쌀이에요 화개의 쌀 화개의 쌀을 충하면 진술 충하면 화개는 스님이잖아요 스님 그렇죠? 스님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스님의 길은 무슨 길? 행복의 길입니까? 여기 스님 계신데 스님의 길이 행복의 길입니까? 아니죠 스님은 어떻게 보면 스님이라고 보기보다는 화개의 쌀은 종교인이에요 사실은 종교인 사주는 안 좋은 사주예요 종교인이 사회에 있으면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아주 자기 수양하느라고 얼마나 자기 수양하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고초살 다른 말로 월살입니다 그래서 월살이래는 빼빼 마르는 거니까 뭐 해요? 파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옛날에 동물들 개, 고양이, 개나 소나 토끼나 토끼, 특히 돼지 같은 거 우리가 시골에서 교미하러 갈 때 소 이렇게 하러 갈 때 이 월살이래는 피했죠 피했어요 옛날 노인네들이 손가락으로 따져봐서 아, 월살이니까 오늘은 교미시키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삼합에다가 천지연, 망장반, 육학업 이렇게 하면 그것만 딱 놓으면 인오술의 앞뒤, 인오술의 앞뒤 하면 세 개의 앞뒤 하면 뭐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앞뒤 하면 벌써 아홉 개가 한눈에 보이고 인오술의 충하는 것, 인오술의 충하는 것만 찾으면 바로 십이신살이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지살이야 지살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뭐예요? 연애한다 이렇게 해본대 돌아다니면 연애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자우묘유를 이 자우묘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살이라고 그러지, 연살 그래서 우리 기존 명리에서 자우묘유가 있으면 바람 끼있네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연살이라고 그러고 왜 연살이냐 자우묘유는 이 앞에 뭐가 있어요? 해가 있죠 여기에는 사가 있죠 여기에는 인이 있죠 이 앞에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신사회는 뭐예요? 이거 다 지살야 지살 지살내지는 인신충 사회초 하잖아요, 그렇죠? 인신사회는 뭐예요? 다 지살내지는 영어살, 영어살 그 다음에 자우묘유는 연살, 연살내지는 장석살이다, 장석살 자우묘유가 가운데 있으면 장석살이 되는 거고 지살 다음에 있으면 돌아다니다가 뭐예요? 연애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살이다 쉽게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겉살 화개살 밑에 겉살이다 그리고 인신사회는 또 뭐가 돼요? 인신사회는 겉살도 돼, 겉살 또 인신사회는 뭐도 돼요? 지살, 영어살, 겉살 또 뭐가 돼요? 망신살이에요, 망신살 왜? 자우묘유가 장석살 앞에 망장반이잖아요, 망장반 망장반이기 때문에 장석살 앞에 있으면 뭐예요? 망신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지를 순행역형을 머릿속에서 바로 나오는 사람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삼합만 아르면 바로 심신산이 한눈에 보여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무진이 개시에 태어났는데 이 해수가 쟰데 망신살을 걸 뻗쳤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바로 왜? 진을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삼합을 만들면 신자진이죠 진 보고 삼합이 그냥 바로 머릿속에 안 생각나면 안 생각나요 신자진이네? 신자진데 자 앞에 해네? 아 망신살 뻗친 쟤구나 이렇게 한눈에 그래서 쟤가 무진일주가 개인데 이게 바로 신자진의 해니까 신자진의 해니까 망신살 아 망신살 붙은 쟤구나 한눈에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하면 십이신살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십이운성이나 십이신살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실전명리에서는 이걸 다 안 써요 이걸 다 안 쓰고 단지 망신살하고 겁살만 씁니다 이 망신살하고 겁살만 실전명리에서는 십이신살 중에 다른 거 하나도 안 쓰고 단지 망신살, 겁살 왜? 이 사람이 불법으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뭐든 불법이 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감옥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러면 감옥을 가는데 왜 감옥을 가는 건지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망신살과 겁살 두 개만 잘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역마살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역마살은 안 써요 다른 역마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전명리에서는 이거 다 안 쓰니까 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천지연 망장반 육하고 삼합만 머릿속에 그리면 지지가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십이신살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을 하면 그래서 항상 뭐를 놓고 일지에 신이 있는데 해가 왔다 이거 망신살 이렇게 바로 나오게 그다음에 사가 왔어? 신자진의 사는 어딥니까? 진사죠? 그래서 아 이게 겁살이구나 이렇게 바로 십이신살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deplorable 지났ざ 한글자막 by 한효정